iu 꾸며무 야 근데 너의 간첩을 세명번 했다 윤기천이 정중환이 마탈이 김혜경이 마탈이 김혜경이 와서 뭐해 야 최소한 교양에 있는 여자면 왁 뭐라 그래 와서 만났으면 최소한 형 동생 싸움을 말리는 게 기본 아니냐 넌 뭐냐 야 마타리 간첩이 왔으면 야 형 동생이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면 야 오늘 만났는데 어? 이러이러 하더라 김부선이 글도 내려주고 다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뭐라고 했냐 내가 보고 그래 보고 그래갖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? 어머니 뭐를 째버려? 너 인마 인간이 내가 다 알아 너의 전략을 달아 내 영어로 얘기해줄까? I know your 스트레이치지 깜짝아 어? 니가 나온 구멍을 쑤쳐서 어머니 쑤쳐서 참 너 진짜 데츠 갖고 와 있냐? 뭐? 데츠 갖고 데츠 갖고 모르재? 이 참생님 뭐라고? 데츠 갖고 모르재? 모르지 내가 하는 게 일본어 알바 너 근데 너 마누라 올린 게 아노아노더라 아노아노가 뭐냐? 영어 너 마누라 영어를 분석해보면 아노아노 일본말이더라 아노아노가 뭐냐? 아노아노라는 것은 니 모르지? 아노아노라 아노아노라